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진짜 일본에 취업이 쉬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되겠죠.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래도 야 너 왜 자꾸 선동해?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거 주의하세요. 이런 거 꼭 얘기해주세요. 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취업에서 사실 할 수 있다면 꼭 일본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면 웬만한 대학 갈 것이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정사원으로 꼭 들어가라. 그리고 그 정사원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하는 정도로 열심히 하면 어렵지 않게 인정받고 일본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정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라는 댓글을 아마 많이 달아주시는 걸 보면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사실 어려야 되겠죠. 갈 수 있다면 그게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메이저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대기업을 취업할 정도의 노력이면 일본에서 더 쉽게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욕심을 적당히 내려놓고 열심히 사람 많이 만나고 여자 많이 만나는 노력하고 그러면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말고 적당한 여자와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자꾸 드는 생각이 그 보통 사람. 노태우가 얘기했던 그 보통 사람. 그게 어려운 세상이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자 앞에 뭐 그래프를 쭉 보고 일본의 취업에 대해서 뭐 그게 내정의 정도가 실제 그 대학교에서 우리가 아는 그 내정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죠. 선동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저 일본의 박간혜 유튜브님 보시면 그 내정에 대한 취업률에 대한 실제 이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시선에서 보든 상관없이 실제 일본의 지금 취업의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맞다. 일본의 기업은 두터운 게 맞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대피해 보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입니다. 저 첫 번째 저 그래프가 뭐냐면 아마 일본에서 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스템이 일본을 뺏겼다고 할 때 아마 그 간부라는 게 우리의 5급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5급 행시의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행시 같은 혹은 5급 같은 개념이 아닐까 5급 공채와 비슷한 것이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 간부급 공무원 그래서 저걸 보면 이게 밑에 기사를 걸어놓을게요. 2021년 6월 21일에 나온 그 간부 후보 공무원 시험 종합직에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내용만 봐도 이제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두 자리까지 무너지고 고작 지원자 정도로 본다면 뭐 7.8대 1 정도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면. 그래서 저게 왜 놀라운 거냐면 일본의 역대 간부 시험 중에서 최저입니다. 경쟁률이 최저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일본 사회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실제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저걸로 끝이 아니라 저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저기 밑에 누가 저 사람이 그 가토 그러니까 가토 가스노부 관방 그러니까 내무 관방 장관인데 저 사람이 저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 신청자 수가 감소 경향이 있어서 저 위기의 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아마 그 지원자의 숫자 자체가 감소하니까 거기에서 질적인 부분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위 간부 지원에서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역대급으로 지금 낮았던 상황이에요. 그럼 그 간부 고위 공무원만 어려우니까 그런 게 아니냐. 자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두 번째를 보시면 어 저기 저게 구글에서 그냥 번역시켜놓은 거예요. 뭐냐? 내용 그대로예요. 어 저기 2만 7,317명이 지원을 했고 그 2021년에 일반직 시험에서 대졸 정도에서 2만 7,317명이 지원을 했고 합격자가 7,553명 근데 거기에서 채용 예정은 4,654명인 걸 보면 아마 합격과 채용은 다른 것 그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르겠죠. 근데 저기에서도 보시면 합격 비율이 4.7배 그러니까 경쟁률이 4.7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건 역시도 네 사상 최대 그러니까 2020년에 4.7이고 2021년에 3.6 근데 저기에서 이제 합격자 채용까지 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높겠지만 전체 지금 그러니까 서류 전형 시험까지 통과한 사람들의 경쟁률이 3.6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일반 일반 대졸자 대상 일반입니다. 그리고 실제 각각 세부적인 행정직이나 이런 건 다 찾아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2대 1, 3대 1 정도고 높은 곳도 6대 1, 7대 1, 10대 1 뭐 이 정도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뭐 어떤 특별한 특별한 부서 같은 경우에 뭐 50대 1, 100대 1 정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공무원의 경쟁률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지금 저 공공 부분에서 저 공무원들의 지원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야후 기사에서 쭉 찾아보면 공무원들의 지원자의 수준 자체가 낮다. 라고 해서 막 걱정을 해요.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일본에서 왜 그러면 저게 저렇게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간단하잖아요. 자 이게 저기 보면 내정 정도에서 보면 저기 8월 1일이 이게 2021년 거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내정 정도가 조사를 하는 게 있고 각 대학별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전체 조사하는 내용에서는 저건 역시도 이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선동하는 건 저건 전체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취업의사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취업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취업률이 높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동을 하고 저게 실제 수치가 아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저기 박가내님이 보시면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취업률이 전체 대상으로 해서 취업률을 보면 80 후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취업하지 않는 이들은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근데 일본에서 지금 대학원을 가는 비율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학교 진학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학원 진학은 낮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대학만 졸업해도 기업에서 인재가 부족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옛날처럼 대학원까지 학력을 거의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어... 2000... 그... 봐보시면 그래프로 아시겠죠? 2021년의 내정 정도 내정 정도로 보셔도 8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거의 올해도 음... 가까운 시점으로 본다면 2017년이 높았고 어... 2020년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 저 수치로 보면 2017년 가까운 시점으로 높았던 2017년보다 아마 지금 조금씩 계속 높은 걸 보면 더 높을 확률이 높다. 근데 저기서 저기 앞으로 쭉 보시면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저게 뭐냐면 어... 일본은 전체 1년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월 1일 그 다음에 내정의 끝은 4월 1일 이전 기점으로 해서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저 그래프의 변화 양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4월 1일까지 굉장히 높죠. 자 이게 왜 초기에 이렇게 가까운 시점으로 오면 올수록 저 현상이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일본에서 그 대졸자들의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구인배율을 저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효구인배율에서 지금 아직도 1점을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대졸자로 갈수록 유효구인배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졸자에 대한 인재수급을 기업들이 미친듯이 하려고 난리예요. 서로 오히려 밑에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얘기가 저 초반에 빨리 저게 내정이 되는 이유가 팍 올라가는 이유가 예전처럼 기업들이 이제 같은 시기에 같이 인재를 뽑는 걸로는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턴십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인턴십이 아니에요. 인턴십을 한다라고 내걸고 미리 와서 학생들이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적응하겠죠 분위기나 그리고 그 인턴십을 할 때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그 인턴십한 기업은 익숙하니까 상대적으로 낯설고 그런 것에 거부감이 있는 일본의 문화나 일본어의 학생 입장에서 인턴십으로 미리 경험하고 친숙하고 잘해줬던 그 기업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학생을 먼저 데려가기 위해서 인턴십을 하고 그 인턴십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내정을 하는 쪽으로 굉장히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취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근데 저 내정이 되어버리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바로 인턴십을 했던 기업에서 바로 내정시켜버리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 오히려 초반에 더 빨리 기업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서로 막 좋은 조건으로 애들을 데려가려고 난리니까 공무원을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관방장반이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아마 야근도 있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 길고 뭐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가지는 한계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힘든 것 같다라면서 공직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완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이제 공무원에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지원자가 너무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의 일 자체를 최대한 젊은이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전체 일반 경쟁률은 7대 1, 4대 1, 3대 1 뭐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간부, 고위직 정도에서 7대 1, 8대 1 전체로 보면 대졸자 어떻게든 데려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서로 데려가기 위해서 날리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유효구인 배율은 1을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는 유효구인 배율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통계를 내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너무 낮아요. 지금 0.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이미 이제 일본도 사실은 공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공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큰 기업일수록 공채를 다 줄이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유효구인 배율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게 굉장히 아픈 그래서 저기에서 0.46을 찍었을 때가 있죠. 2000년 전후에서 그래서 2000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저 유효구인 배율이 굉장히 빠졌을 때 지금 우리가 일본과 유효구인 배율이 비슷한 때가 언제냐면 2010년이나 2000년 전후로 저 때와 비슷한 저거보다 살짝 더 낮거나 그럴 겁니다. 대졸자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일본의 저 세대 2000년 전후로 해서 저들이 바로 초식남들이 있었던 그 세대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는 암울하고 버블은 붕괴했고 침체된 상태에서 미래는 없고 전 세계가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세기 말 세기 말이고 취업은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했을 때가 저 때예요. 그래서 저 초식남들이 2000년 전후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회에서 대두가 되었고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당연히 아이도 없고 그냥 홀로 살아가는 그냥 집에서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뭐 일을 하더라도 그냥 일하고 집에만 왔다 갔다 반복하고 그런 삶을 사는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일본에서 이슈가 됐고 저들이 지금 40대 후반 50대 그 정도에 한 남자에서 15에서 20% 정도의 미혼 계층으로 굉장히 두터운 계층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자리인데 일본은 그 남자가 훨씬 높거든요. 남자가 훨씬 미혼율이 높은데 그 40대 후반에서 미혼율이 보면 15에서 20 사이 정도 두텁게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게 일본 사회에서 영향이 있었고 아마 추측한데 우리도 지금의 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시간이 2년, 3년, 4년 더 지나버리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저식이에요. 저 초식남들이 저 상황에서 혼자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에서 지속되어 버릴 때 대한민국도 지금 그러니까 저 상황에 익숙해 버리고 그대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은 미혼으로 일본에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다시 이제 반등했다가 2010년에 리먼 때 무너졌지만 굉장히 빠르게 저게 이제 그 뒤로 아베의 아베노믹스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느니 뭐니 개소리하지만 저게 보십시오. 저 유효구인 배율이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서 1.6대까지 저게 대졸자 기준으로 뭐 2, 3 심한 곳은 4, 5 넘어가는 수준까지 그래서 애 하나 데려가려고 대졸자 괜찮은 애 데려가려고 난리 난리인 상황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의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는 완벽하게 성공을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1.4 1.3 후반에서 억제가 되고 있죠. 하락하고 있는 게 사실 2000년대 중반에 저때 일본이 출산율이 1.2 때까지 꼬라박으면서 일본이 굉장히 미래가 없다. 그래서 완전 뒤집어지는 가장 부정적으로 갔을 때가 2006년 초고령으로 진입하던 초고령 고령자 65세 이상이 20%를 넘어가던 그 시점에 최저 출산율을 찍었습니다. 찍고 반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서 90년대 우리가 봐봐요. 지금 우리가 왜 심각하냐면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데 일본의 많은 부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유효 구인배율에서 우리가 일본의 상황을 우리와 비교해서 보면 지금 부동산에서 단기 버블이 일어난 상황 그래서 단기 버블로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가지지 못하거나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출산이 극감하고 있죠. 그게 일본에서는 1985년부터 해서 1990년대까지 근데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일본은 그 부동산에서 버블이 일어났지만 그건 실적이 받쳐주는 버블이었어요. 전세계의 50위 시가총액 50위 기업 중에서 32개 33개가 일본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봐요. 버블은 있지만 굉장히 신기하게도 기업의 유효 구인배율은 그대로 지가 상승과 그대로 올라가버리죠. 우리는 지금 어때요? 부동산 버블이 상승하고 있고 오히려 실업률은 꼬라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극단적으로 꼬라받은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은 봐보세요. 그때 버블이 발생하고 있을 때 실제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면서 그래도 기업들이 굉장히 그때 상가에 그러니까 상가오피스 시장에서 엄청나게 버블이 먼저 발생했던 이유가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면서 기업들이 서로 막 건물 올리고 빌딩 올리고 빌딩 사고 이게 난리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실 확장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막 사무실 하고 거기에 인재 뽑고 그러니까 유효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서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일본 저때 버블과 정반대로 젊은이들이 체감 실업률에서 완전 꼴아받고 있죠. 자 이게 극단적인 상황 하나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가장 최저 출산율을 찍었을 2006년 전후로 에서도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그때도 일본은 한번 회복하는 그 시점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봐보시면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출산이 가장 심각했던 학계 출산율이 가장 심각했던 1.08 저 시기가 오히려 그래도 취업은 올라가고 있던 그 시기예요. 근데 리먼 때문에 한번 꼬라박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지금 학계 출산율을 최저를 찍고 있는데 오히려 취업 취업 역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리먼 때 한번 붕괴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돈풀기를 하고 관광을 늘리고 해외의 돈을 직접 막 끌어당기는 노력을 하면서 내수시장 내수시장을 어떻게든 팽창까지는 아니라도 유지하고 돈풀기 하고 지방에 돈풀기 돈 지방으로 가게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죠? 자 일본이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9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까지는 우리가 보지 맙시다. 그건 너무 먼 얘기니까 90년대부터 여러분들이 유효 구인배우를 왜 봐야 되냐 90년대 전으로 해서 한번 올랐죠? 튀어 올랐다가 하락하고 침체했지만 다시 2000년 중반에 한번 올랐죠? 리먼 때문에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미친듯이 올랐죠? 자 이게 왜 가능했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린 지금 이게 다 압축이 되어서 전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 일본은 철저하게 기업들이 유지되는 노력을 합니다. 일본 국간에서 일본 기업이 유지되고 일자리가 유지되는 노력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유효구인 배율의 변화가 뭘 의미하냐면 전세계의 경제 상황과 같이 돌아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일본의 기업들이 내수에서는 그대로 내수의 월급이 더 오르고 침체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경향에 맞춰서 저렇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적은 일본 내에서도 기업들만 유지하고 버티고 그대로 가고 있으면 세계의 상황에 따라서 커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률도 다시 반등하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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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결혼도 증가하고 아이 낳는 것도 그대로 너무 심하게 꼬꾸라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이게 압축되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이 붕괴하고 있어요. 완전 지금 붕괴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지금 가까운 5년 10년의 시간만 보더라도 이전의 10년 이전의 10년과 보면 내수시장이 붕괴하는 거예요. 자 내수시장의 수축은 이제 결정이 됐어요. 자 첫 번째 기업들은 그러니까 뭘 안하죠? 공채를 안 하죠. 수시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안 뽑겠다는 거예요. 공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대졸자들이 이제 누적되기 시작해요. 대졸자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경쟁이 더 심해져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경쟁이 대졸자들이 취업을 제대로 빨리 받아내지 못하고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심화되는 거예요. 적체가 되는 거예요. 이 적체로 인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한 경쟁률은 올라가죠. 경쟁률은 올라가는데 그게 심해지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취업하고 어느 정도 결혼하고 어느 정도 가정꼬리 아예 놓고 자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누적되어서 적체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 30% 감소 6년 만에 그 다음 거기에서 출산 0.3 학계 출산율 꼬라박아버리는 이 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젊은이들에게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세계의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베노믹스의 저 완전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는 기업들이 젊은이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지금 나오는 이 테이퍼링 테이퍼링 있죠? 자 테이퍼링 이라는 것이 이전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던 게 2013년 전후부터예요. 그러면 2013년 전후부터 어떤 현상이 전세계에 있었죠? 여러분도 2010년대 기억날 거예요. 2009년 10년 11년 초반에서 뭐죠? 이제는 브라질이다 인도다 이러면서 그쪽에 돈 투자해야 된다고 난리 났었죠? 그거 다 지금 꼬라받고 있잖아요. 투자한 것들 보면 처참할 겁니다. 자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했지만 정말 놀랍게도 일본은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수축하려고 할 때 2000년대 초반에 2010년 초반에 수축을 하려고 돈을 빨아들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리먼 때 어떻게든 반등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과잉인 것 같아서 2013년 2004년부터 시작해서 돈을 조금 빨아들이고 수축시키려고 하니까 전세계가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에서 계속 돈을 최대한 빨아들이는 속도를 조금 늦춘다 늦춘다 시장에서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주가도 꼬라박아버리고 그때 꼬라박았다가 다시 조정해 오고 올라가고 근데 2013년 14년부터 여러분들이 그 저기 저기 링크 진로 사이트에서 쭉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꾸준하게 2014년 14년 13 14 정도부터 우상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팽창에 맞춰서 같이 팽창을 해야 돼요. 팽창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을 봐보십시오. 얘들이 지금 뭐와 같이 가고 있어요? 미국이 돈을 빨아들일 그 시점에 생각해보면 중동을 비롯해서 터키 인도 남미 얘들 발작이 났잖아요. 한국에서도 네 주가는 그냥 박스피가 되고 버티긴 했지만 이명박이라는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진화하고 부동산이 안정적이면서 우린 버텼지만 발작을 했을 그 시점에 정말 놀랍게도 일본은 기업들이 계속 사람을 뽑아 제꼈어요. 자 저게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굉장히 안정적인 게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사실상 동기화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미국의 팽창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2010년에 왜 그러니까 2010년부터 왜 미국의 나스닥이 계속 상승을 하죠? 여러분들 이유 뭐예요? 생각해 보여.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예요. 바로 미국인들의 돈들이 노후자금들이 이제 402K를 통해서 직접 미국 주식에 계속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 소각시켜 버리고 자 왜 너무 이게 과잉으로 퍼지니까 정부에서 자 너희들도 자 우리도 돈을 빨아들이지만 너희들도 돈을 좀 적당히 해야 돼? 너무 과잉 안 돼? 그러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시켜 버리고 네 그리고 근데 보시면 402K를 통해서 계속 돈들이 들어오고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까지인가 이미 를 넘어간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왜 2010년 이후에 계속 올라가냐 그리고 앞으로도 왜 계속 우상향하냐 왜 미국이 작년에 저렇게 주가가 꼬라박았을 때 무한 돈풀기를 통해서 주가를 밀어올렸냐 생각해 봐요. 미국의 주식은 철저하게 미국인 개개인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주식은 계속 가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제가 왜 우리가 미국 지수추정 ETF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지수추정 ETF는 미국인들의 노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미국의 주식은 미국인들의 노후가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절묘한 타이밍에 손절할 그러니까 정리하고 나올 자신이 없으면 근데 봐요. 우리가 한국 주식을 투자했어. 수익을 냈어. 근데 어느 시점은 정리하고 팔아야 돼요. 그게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057년 멀리까지 가도 2057년이고 아마 그전에 이미 적극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연기금도 이미 거기에서 정리해서 내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이 나갈지 몰라. 그게 10년 20년이 될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럼 봐요. 그때 정리하고 다시 미국 주식을 투자하겠죠. 미국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존나 많이 올라서 우리는 지금 한 5년 10년 15년 투자했는데 존나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때 한국 주식 돈 빼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죠. 걔들은 돈 빼고 정리하면서 세금 다 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미국 주식 들어오면 이제 한참 올랐을 때 그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미국 지수추정 ETF를 지금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건강보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소득이 특히 비중을 만지 타지 않은데 자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주식은 미국인들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미국의 주식을 계속 올려야 돼요. 미국은 자 그 관점에서 조정이 와도 계속 빠르게 밀어올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미국인들의 노후가 박살나거든요. 달러 세계 최고의 힘 세상을 지배하는 저 미국이 미국인들의 노후를 박살낸다? 왜? 아니 달러 찍어내는 애들이에요. 마음먹으면 진짜 다 죽여버리고 개 박살내버릴 수가 있어요. 걔들이 왜 남을 걱정합니까? 철저하게 자국 우선이에요. 그럼 걔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 이 테이퍼링이 이미 2014년 13, 14부터 나왔지만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중남미 그 다음에 인도 저쪽에 개박살났잖아요. 돈 빨려나가면서 결국은 부가 팽창을 하는데 미국은 이 팽창하는 것을 주식시장에 그대로 받아놓고 실물 자산에서는 거품만 정리하는 정도로 부동산 너무 뛰면 거품만 정리하는 정도로 그대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가장 기본 모델로 베이스로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다만 실물 시장에서는 이 거품을 최대한 걷는 그리고 취업 고용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트럼프가 됐던 상관없이 그때 트럼프가 미국도 굉장히 좋았죠. 취업률이 전염병 직전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트럼프가 있을 때 전염병 직전에 상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주식시장 화랑이고 계속 올라가고 투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미국 시장 안에 돌아다니고 부동산은 안정적이고 우상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넘쳐나고 전염병 직전에 미국이 가장 거의 최저실험료까지 도달했었죠. 근데 봐봐요. 일본도 미국과 동기화되어 있어요. 사실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라는 거예요. 왜 중남미나 인도나 터키나 중동이나 혹은 심지어 유럽에서도 좀 부실한 나라들이 진짜 꼬라박아버리는데 비해서 왜 미국이 돈을 땡기고 미국이 이제 좀 건조하게 버블 낀 거 살 걷어내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기겁하고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왜 일본은 저 고용이 긍정적이냐 나는 거예요. 사실상 일본이 미국에 철저하게 동기화되어서 미국의 똥구멍을 빨아먹는 거예요. 아베가 야 저 트럼프에게 굽신굽신거리는 거 봐라고 우리는 촛도 아닌 병신나라가 미국에게 깝죽거리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사진 찍고 그러지만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의 조아리거든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는 저게 정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구조가 돌아가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 엔하의 가치도 있고 일본 기업들의 세계 무대에서의 그 장악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내수시장이 튼튼한 것도 있겠지만 미국이 테이퍼링을 했는데도 오히려 일본에서 고용 상황은 긍정적이고 일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010년 중반 이후부터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정반대죠. 우리의 무서움이 만약에 일본이 철저하게 내수시장의 안정화 그 다음에 해외시장 해외기업의 해외기업을 적극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면서 내수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 미국의 꼬봉짓을 하고 그 다음 NR을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중국과 같이 거의 대등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바로 그 위치가 일본의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데도 이제 자 지구에서 버블 좀 거둘게요 라고 했는데도 쫄리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취업이 계속 올라가고 일본이 흔들리지 않은 그 이유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경험할 문제는 미국은 다시 이제 뭐 테이퍼링은 공식화됐죠 이게 빠르면 뭐 다음달 다다음달일지 아니면 11월달일지 아니면 내년초일지 분명하게 테이퍼링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정해졌어요 이미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제 지구상에서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상에서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자 일본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지금 봐서는 딱히 뭐 내수시장에 문제가 있지도 않고 출산율에서 문제가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에 국채 뭐가 문제가 있죠 그 다음 철저하게 미국 꼬봉 짓을 하고 바이든이 가장 먼저 만나주고 신경 많이 쓰고 뭐가 문제가 있죠 자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건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제조업이라는 것을 쭉 보면서 우리는 사실상 이제 제조업이 다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나이가 많은 이들 50대 정도가 버티고 있고 농촌에서는 70대 정도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남은 시간이 10년에서 15년이에요 농촌 지역의 고령자로 본다면 65세 이상이 아마 40% 정도를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TV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한 50대 40대인데 그 농촌에서 제일 어린 막내인 그런 경우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농촌 자체가 10년 정도 내면 거의 절반 정도 농사를 짓는 노동력 자체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도 지금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도 50 몇 세 정도 초반까지 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10년에서 15년 정도면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의 상당수의 것들이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고 우리의 제조업은 OEM도 아니고 ODM으로 그냥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에요 자 이 상태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10년 정도 지났을 때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그 바로 전에 영상에 올렸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가까운 시점에 그 소득 분위에서 본다면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의 구조가 이미 무너졌어요 자 이건 분계를 한 거에요 90 몇 만원 정도의 소득 월소득인데 지출 소비 지출이 이미 100만원을 넘어 버려서 월 흑자 정도로 보면 마이너스 30만원이 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하위 20%는 이미 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불가능해요 그들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 받거나 뭔가 어디에서 지원 받는 그게 아니면 계속 마이너스 부채만 증가하는 지속될 수 없는 이들로 이미 대한민국의 구조 20%가 무너진 상태에요 근데 그 위에 계층도 사실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위 30 정도가 굉장히 위험한 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자 하위 30이 지금 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돌아갈 수가 없고 지속될 수가 없고 오히려 지속될수록 적자가 증가하는 구조에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자영업이죠 자영업에서 한 개 지점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 한 개 지점에 있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중에서 지금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전염병 대출로 인해서 오히려 폐업을 못하고 인위적으로 그냥 폐업을 가게를 그냥 두고 배달을 한다든지 다른 일로 먹고 버티는 그런 이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에 다다른 자영업자들도 영세 자영업자들도 꽤 많고 자 이게 또 다른 거 그 다음에 다른 게 중소, 중견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중에서 한 개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자 이들이 우리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올해가 그러니까 내년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돈을 뿌려야 되는 이들이 많거든요 자 결국은 우리가 어디가 필요하냐 쭉 보면 돈을 뿌려주지 않으면 무너져요 지금 하위에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20은 이미 마이너스고 유지되는 게 마이너스고 흑자가 아니에요 적자예요 마이너스인데 아마 4분위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2분위 2분위 하위 40 중에서 30% 정도가 아마 마이너스 영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자 그러면 이들에게 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이미 붕괴했고 그것도 이제 앞에 영상 앞에 앞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2021년 1분기 2분기의 하위 1분기 2분기의 소득 근로소득 자체가 이미 붕괴했어요 붕괴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전 소득으로 사실상 이게 정상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전 소득은 이제 공적인 곳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년에 예산이 증가하냐 그 다음에 이 예산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세금으로 버티고 있는 계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붕괴해요 자 이 붕괴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붕괴하고 두지 않는 거죠 이게 맞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거기에 지금 돈을 많이 때려붓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까요? 하위 20, 30이 정상적으로 근로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할까요? 대기업의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날까요? 내수시장에서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날까요? 아니 파견직 알바라도 그렇게 늘어날까요? 최저임금이 밀려올라서 거의 뭐 가족이 나와야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이 상태 자 그래서 이게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경제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걱정인 건 일본은 저 유효구인 배율에서 봐도 그렇고 일본은 미국이 2014년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테이퍼링하고 돈을 빨아들였을 때도 저 기업의 형태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구조가 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계 지점에 있는 하위 20, 30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원, 그 다음에 자영업, 영세자영업 그 다음에 영세중소기업 자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들은 사실상 국가 돈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예산을 늘려갈 수 있냐 예산을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동안 은퇴하는 이들이 많아요 은퇴하는 이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그 은퇴하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일본과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일본은 유효구인 배율이 사실 작년 전염병으로 인해서 잠깐 끊겼지만 끝도 없이 밀려 올라갔어요 기업들이 그만큼 사람들을 계속 끌어가니까 공무원에서도 일자리가 널널하죠 그러니까 공무원 경쟁률이 사상 최저까지 간 거예요 자 일본은 계속 근로를 하고 세금을 낼 양질의 일자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자 내정률이 97, 98을 넘어간다는 건 대졸자, 정상적인 대졸자의 웬만한 이들 대부분이 다 근로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소수를 제외하면 즉 그들이 근로시장으로 간다는 건 은퇴하고 나가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세금 내고 가정 꾸리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정반대로 공채가 극단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나가는 세금을 많이 내고 나가는 이들은 많은데 들어올 이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적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맞이하기도 전에 우리는 젊은이들이 지금 적체되고 있어요 채용해서 게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4년 뒤에 초고령 국가로 진입을 해요 지금 우리가 16%를 넘어가고 있는데 2025년에 우리가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자체가 전세계에 역사상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대통령 임기에 맞이하는 곁들을 경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 연말부터 테이프링하고 돈 빨아들이고 자 버블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버블을 걷고 돈을 빨아들이고 이번에 오늘 어젠가 나온 거 봤죠 대법원장이 자 이번에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백악관에서는 그 지원 실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에서 그게 부결 판결이 났나 그랬죠 그래서 거부했죠 이제는 안 된다 이거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된다 거둬야 돼 라고 하니까 백악관이 아니야 그대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까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는 계속 돈을 뿌리는 그걸 못해요 정책적으로 봐도 이제 천천히 어떻게든 돈을 다시 걷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블을 지금 계속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현장으로 가고 일을 하고 그 다음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버블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도 아닌 그리고 집값이 지금 진로우 적의 여러분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집값도 우리나라의 호가가 휙 뛴 것처럼 이 현상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막 10억 15억 기존에 이렇게 내놨던 가격들 바로 직전에 그렇게 거래되던 가격들이 갑자기 20억 25억 이렇게 뛰어서 거래되는 7억 8억이었던 집이 불과 1년 1년 반 만에 지금 갑자기 호가가 11억 12억 이런 식으로 내놓고 이렇게 호가가 확 뛰어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수요가 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부자재에 대한 그러니까 주택 건설에 대한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고 이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그거죠 그래서 돈을 빨아들이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일본은 이렇게 빨아들여도 아직도 유효구인 배율이 1을 넘고 지금 2017년 기존에 가장 좋았던 2017년보다 좋은 내정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만약에 미국이 돈을 빨아들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몰라요. 전 몰라요. 전 모르는데 솔직히 저는 걱정이 돼요 우리가 대출이 많이 있고 가게에도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대출도 많고 물론 그게 LTV가 우리는 4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 4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40%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40%라고 해도 그건 급여에서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일본이 100%를 해주더라도 일본은 도쿄에서 도쿄23구에서 약간만 변두리로 나가면 집을 3억 4억 5억에 살 수 있어요 우리는 40%라고 해도 아마 우리가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대출받는 금액 절대 금액 자체는 더 높을걸요? 우리가 그러니까 LTV가 40%라고 해서 우리는 안정적이야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본의 100%라는 것은 일본도 지금 금리를 보면 0.5%를 되돌려주는 첫 주택이니까 그러면 사실상 LTV로 보면 105% 정도가 잡히는 거죠 105%? 네. 그 정도가 잡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10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은 기업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효구인배율이 계속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이들의 유효구인배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건 단기 실업이 급증하면서 집값을 못 막는 무너지는 현상은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택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LTV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부담되는 게 그거예요 미국도 신용이고 일본도 직업의 안정성을 바탕인데 우리는 주택가격을 바탕으로 40%를 정해놨는데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커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금이자 원금은 미룰 수 있더라도 그게 언제까지 미룰지 모르고 원금이자까지 해버리면 꽤 빡빡한 이들도 있겠죠 자 그들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건 좀 더 무서운데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애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따라 탄 이들도 있고 근데 부동산을 따라 탄 그러니까 부동산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왜 올랐죠 일본이 저 유효구인 배율이 1990년대 저 미친 짓이 올랐을 때 왜 올랐죠 일본의 부동산이 오르죠 주가 오르죠 다 올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과 주가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을 봐도 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주택을 구입하고 안정적이니까 나머지 투자 금액을 부동산에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고 나서 안정적이니까 나머지 이제 집은 구입하면 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안정적이니까 나머지 일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돈들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성격이 있어요 이명박대를 보면 집값이 계속 내려버리고 집에 투자를 안 하니까 주가가 튀어버렸죠 왜? 집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가 시장 투자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돈들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명박대 주가가 튀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건 노무현 초반에 부동산이 오를 그때와도 유사합니다 그때도 부동산이 오르니까 같이 튀어버렸죠 지금도 우리가 왜 주가가 올랐죠? 라고 하면 결국 부동산이 튀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여유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실물 자산 뭐라도 타기 위해서 주식으로 타버리고 젊은 애는 주식도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니까 비트코인에 타버린 거죠 자 결국은 부동산에서 조정이 오면 100% 뭘 따라온다? 주식 비트코인 같은 곳에서도 분명히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신용이 많으니까 근데 이건 진짜 날 것이거든요 부동산은 LTV를 바탕으로 담보라도 있는데 주식의 투자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이건 뭐 담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진짜 날 것의 투자금들이에요 그래서 카드로 대출 아니면 어디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신용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마이너스 통장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 여유 돈도 있겠지만 자 그런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이 사상 최대로 계속 주식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쪼이기 시작하면 빨려나가는 돈들이에요 들어와야 올라가지 나가기 시작하면 서로 탈출구를 찾아요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제가 내년 후내년 후내년이 겁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일본은 무너지지 않아요 일본은 지금 보면 확실하게 미국의 똥구멍을 빨면서 동기화가 되고 심지어 자동화 산업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도 들어오면서도 일본 정부에서 돈을 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조까지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돈을 빨아들여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중국이 지금 왜 불을 두들겨 패고 있죠? 생각해 봐요 그게 단순히 저출산인 것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엄밀히 보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 내세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사실 속듯이 뭔지 모르죠 중국이 원래 속을 속이고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표현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일본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 중국 안에서 버블을 선제적으로 지금 억누르는 느낌도 있어요 왜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사상 최대로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돈이 돈을 찍어내고 사교육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자동차 판매량 감소했던 것도 진짜 바로 반등해서 미친 듯이 다시 팔리고 있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대도시나 이런 빈부격차도 있고 이 엄청난 빈부격차의 그 다음 부에서는 그 팽창이 어마어마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미국이 수축시킬 건 뻔한데 수축시켰을 때 중국이 어떤 걸 완충시켜서 그러니까 완충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덜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수축하고 이제 거품을 걷어내도 계속 가려면 중국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도 선제적으로 그걸 대응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중국이 혹시 우리를 완충지로 쓰지 않을까 어떤 완충 효과로 하는 쿠션 역할로 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왜? 우리의 제조업은 사실상 중국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제조업이나 상당수의 것들이 중국에 종속되어 있고 무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국과 엄청나게 많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나라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런 대응이 되어 있냐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0.25 한 것일 수도 있고 이 금리 인상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이런 중국이 움직이니까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서 한발 움직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0.25 했고 그 다음 이 0.25는 이제 가까운 시점으로는 9월 10월 이사철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들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 얘기가 사실 그건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사실상의 어떤 창구 지시의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창구 지시의 성격에서 대출이 제한되고 조여지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마이너스 통장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출 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결국 지금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 대출 조이고 대출 제한하고 하는 것들이 가까운 시점으로는 9월 10월 정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튀는 자 이걸 억누르는 것이고 사실상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번 이사철은 한번 막아보겠다 하반기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걸 계속 막고 있으면 지금 한계에 있는 하위 30% 그 다음 대출이 필요한 이들 그 다음 중소기업 그 다음 영세자영업 많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버틸까 모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구조로 보면 뭔가 4차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단시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답을 못 찾고 있는데다가 미국은 쥐어짜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품을 걷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전세계적으로 발작이 일어날 건데 취약한 대한민국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특히 지금 신용이 많이 팽창되어 있는 이걸 미리 선제적으로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될까 모르죠 결론은 일본은 부럽다 한국은 걱정된다 라는 겁니다 기승전 뭐다? 우리의 조국 미국의 지수 추종 ETF 감사합니다